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언젠가 우리 헤어지면 웃으며 보내주자던 그때가 새까나 좋은 이별 좋은 추억으로 남고 싶어서 맘에도 없는 예쁜 말들만 꺼냈어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란 말 더 거짓말이야 다른 사람 만나도 내 생각엔 매일 밤 후회하길 바래 가끔 미칠 듯 내가 보고 싶은 날은 주저하지 말고 전화해줘 좋은 사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어서 좋은 사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어서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란 말 더 거짓말이야 내 생각엔 매일 밤 후회하길 바래 가끔 미칠 듯 내가 보고 싶은 날은 주저하지 말고 전화해줘 널 떠나보내고 너무 힘들어서 조금 더 솔직하게 너에게 말했었더라면 조금 달라졌을까 우리가 우리가 마치한 이별이야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란 말 거짓말이야 그 사람 만나봐도 그 사랑엔 매일 밤 후회하길 바래 가끔 미칠 듯 네가 보고 싶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린 아무 사이 아니니까 우린 아무 사이 아니니까 우린 아무 사이 아니니까 내가 사이 아니니까 내가 나라의 하나님을 얻여